어제 오후 3시에 북서태평양구역의 태풍명명권을 가진 일본기상청에서 베트남 동쪽 통킹만 남쪽 해상에서 16호 태풍삼바가 발생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제16호 태풍삼바는 마카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지명의 이름입니다. 현재 16호 태풍삼바는 중국 광동성 잔장 인근 해영 남서쪽 약 260km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강풍반경은 160km 최대 풍속은 초속 18m이고 소형 크기의 태풍입니다. 대부분의 수치해보 모델들의 예상 진로를 살펴보면 베트남 근해의 통킹만북쪽 해안선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북쪽의 고기압 능선부에 가로막히면서 남쪽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최근에는 고기 힘든 이동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6호 태풍삼바에 대하여 대부분의 수치해보 모델들의 예측을 살펴보면 48시간 이내에 열대접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6호 태풍삼바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로 인하여 에너지가 고갈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태풍이 통킹만 부근의 역에 계속 머물면서 소모하는 열에너지도 상당하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약화하게 되어 48시간 이내에 열대접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10월 3일 저녁 8시 38분경에 일본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 인근의 역인 도리시마 근해에서 규모 6점 3회 강진이 발생한 이후 이틀 뒤인 10월 5일에 다시 같은 지역인 도리시마 근해에서 규모 6점 6회 강진이 발생을 연속하였으며 하루 뒤인 10월 6일에도 역시 이번에도 일본 도리시마 근해에서 규모 6.3회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루 뒤인 10월 7일에는 남태평양 바노아투 인근 지역인 파푸안 6인이 마당 지역에서 남동 쪽으로 55km 떨어진 지역에서 미국 USGS 기준 규모 6.9회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일본 기상청에서는 규모 7.0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이틀 후인 10월 9일에는 일본 기상청에서 쓰나미 주의보를 발표하였으며 일본 기상청은 이번 쓰나미 발생에 대하여 그 원인은 알 수 없다는 희한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일본 지진과 태풍 관련 방송을 하면서 쓰나미 발생의 원인을 모르겠다는 일본 기상청의 발표는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10월 3일 저녁 8시 38분경에 일본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 인근의 역인 도리시마 근해에서 규모 6.3회 강진 이후 10월 9일 일본 기상청의 원인 모를 쓰나미 주의보 발표까지 모두 일련의 연결고리가 있어 보입니다. 남태평양 지역의 강진과 인근 지역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도리시마 인근의 역의 연속 3번의 규모 유기상의 강진 이후 이틀 뒤에 원인 모를 쓰나미 주의 보발표까지 일본 인근 해저화산이 연쇄 폭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본은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6일에는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근해에서 규모 6.0을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6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오키나와현과 오가사와라제도의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의 지진들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달 9월 달에는 일본 남부 규슈 도카라열도 근해에서 무려 351번의 역대 최고 횟수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곳 도카라열도 역시 기록을 살펴보면 일본 대지진과 항상 연결고리를 가지는 데이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일본은 당분간 대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